이거 신개념! 작은 똥발 보여! 이게 보여줄게 보여줄게 진짜 머리 잘 있었다 통발이 너무 크니까 입구가 너무 크니까 밑밥이 다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등뼈하고 이걸 가져왔어 그래서 여기에 미끼를 넣어서 여기에 미끼를 넣어서 통발에 넣는거야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내가 예상하는 건데 요렇게 요렇게 보여? 호래씨 이거 비싼 건데 바위 속에서 3,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 주고 샀는데 요렇게 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새우는 들어갈 거고 새우는 들어갈 거고 그리고 큰 고기는 큰 고기는 이렇게 되는거야 이거 내가 보여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두 개는 등뼈 던지고 두 개는 등뼈 던지고 두 개는 등뼈 던지고 한 개는 지렁이 지렁이 여기 사왔거든 오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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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를 이거 스타킹 스타킹에 넣어서 넣자 요렇게 넣을까 이거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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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넣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더라구 그래서 머리를 다시 써야 돼 오 오늘 머리 좀 썼는데 어렵다고 이게 참 재밌는거 같애 머리를 쓴다는거 다 넣어버리죠 오늘은 로프 20m 조금 더 깊게 지렁이 지렁이 여기 동자계랑 동자계가 잡힌다대 그래서 내가 동자계를 한 번 잡아볼라고 이거 완전 대면 국내 최초인데 머리 잘 쓰는건데 이것도 하나 넣어줄까 등뼈도 하나 넣어주자 등뼈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먹을까 내가 여기 포인트에 낮에 던져놓은 그거 보여줄게 내가 이거 들고 왔거든 투명박스 다이소 가면 5,000원 주고 사 일단 칼 넣고 자 통발 3개 바다 통발 3개 던집니다 오늘 미끼는 등뼈랑 시렁이 남은거는 집에 가서 구워 먹어야 되겠다 그럼요